포커야! 대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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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대박! 대박! 안전! 안전! 안전클럽탱! 야! 야! 진짜 시혈! 감동! 복참! 복참! 제가 되게 무서워하잖아요. 되게 생소합니다. 물고기 이런 거를. 되게 신기하게 자연스럽게 배불르게 보고 있겠다.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너무 신기해요. 우와! 장난 아니다! 대박! 대박!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와 대박! 우와 대박! 대박! 그루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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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철회 봐! 어떻게 해! 진짜 이렇게 그루퍼 처음 봐. 우리가 이렇게 잘 잡는 게 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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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두 번이에요! 그루퍼! 블랙 그루퍼! 최대 몸길이 1m 50cm! 최대 몸무게 100kg에 육박하는 대형어정 그루퍼! 대서양에서만 발견되는 그루퍼는 제주도 자바리와 많이 닮았는데요. 세계적으로도 고급 어정으로 손꼽히는 엘리즈의 초고가 대형 어류! 굴 틈과 바이 틈에 숨어 단독 생활을 하며 어릴 때는 암컷이다! 잘하면서 수컷으로 바뀌는 신기한 놈입니다. 언덕봐도 10kg은 좋긴 없는 월척을 낚아올린 병만족! 굳은 감대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아닙니까?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목이 찾아왔단다 내가 왔단다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에이! 목이 갔어! 남가 상체만 해! 그치? 남가 상체만 해 너무 신기해 아 진짜 죽으란 법은 없구나 역시 정구 형 지금 뒷심이 강해 이겼다 이겼다 아직 끝난 거 아니야? 아직 안 끝났어 더 잡을 수 있어 형님 담그세요! 아니 뒷심이 강하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중간 형 가려면 지금 한 30분은 더 걸려 있어야 돼 담아 민물 쏘가리 닮았어 쏘가리 원래 바다에 타는 거 아니죠?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잡았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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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잡았다고 진짜야 한 두 번 일하고 잡았어 잡았다고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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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뭐야. 뭐야 뭐야. 잠깐만. 와! 아! 가만히 가! 가만히 가! 가만히 가! 가만히 가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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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잠깐만. 와! 와! 잡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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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메밀리 박힌 질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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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n you meet? Okay. okay! Who better? And how i need you to get pulled into? w Do I help you? Seriously. I'm great. 이렇게 I've been nice and good and longudsman. 송 한 대 웃자 이게 뭔가 전쟁 이기고 온 사람 같아 그치 그치 그 위화냐 자 보시면 진짜 입이 떡떡해지고 야 안 짱 눈압니다 진짜 뭐어서 못했잖아 오빠들이 너무 좋다